1, 2, 3, 2, 3 1, 2, 3 1, 2, 3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봐 다시 해 와 근데 배가 떨리는 것 같아 와 근데 떨리는 것 같아 5초 이따 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맞춰야 돼 인사드리기 전에 하나 둘 다 할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댄스 라인입니다 그때 윤희이 형이 가야 복사다 그때 소개했어 현진, 네 댄스 라인 현진, 필릭스, 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 벌써 넣어 그때 진짜 옛날 생각 보니까 와 진짜 언제였지? 야 이거 우리 첫 데뷔 초에 딱 하는 데뷔하자마자 얼마 된지 안 됐을걸? 됐지 안 됐을걸? 그때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셀터에서 뭐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놓을까? 어 벌써 귀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 나 좀 더 터질 것 같아 춤도 아직 안 추는데 그때 추억이다 근데 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뭐 저는 오랜만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우리 봐봤네 용복이 개인 브이애에 2시간 했어 거의 잘했어 첫 브이앱인데 첫 브이앱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너무 길게 했어 그래서 팬들이 꼭 꼭 길게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다들 못 잔 팬들이 있어서 뭔가 좀 늦어졌어 나도 항상 늦게 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댄스 라인 릴라인 댄스 라인 릴라이로 하게 됐네요 이거 두 번째죠? 네, 네, 맞아요 두 번째 2년에 한 번씩 돌아올 댄스 라인 야스 나 2021? 2년에 한 번 하자고? 2022년 4월 29일 오케이 그래도 4월 29일이었어? 아니 모르죠 근데 그거 끄지 않니? 우리 스테이 보고 물어보자 언제였는지 스테이 보고 언제였어요? 몰라요 띵뚱 띵뚱 나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는 어떻게 시작했지? 그때 프리스타일 했던 거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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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리스타일 자, 그럼 댓글을 읽어보면서 어, 좋지, 좋지 자, 다 이리 오시면 어, 카메라가 움직이네 카메라가 움직이네 카메라가 또 발전해갖고 전 스트레칭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2022년은 넘어간 거 아니냐고요? 아, 넘어하지 않아요 2018년에서 2020년이 금방 왔는걸요? 예스 오케이, 그럼 우리 스트레칭 한 번 해볼까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 빨라 좋아 빨라, 빨라 스트레칭은 이 노래지 노래 한 번 우리 노래 되게 들었지 당연하지 난 우리 노래가 최고거든 오케이 우리 한이 노래를 한 번 틀어볼까? 네 박설 네, 저녁 먹었습니다 저 창빈이 형이랑 삼겹살과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갔던데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우리 한이 노래 뭐 풀게요? 네, 각자 풀어요? 네, 각자 풀게요 네, 각자 풀게요 아우 아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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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 이거 킥이 전까지 안무 연습을 하긴 했는데 아으아 너무 빠르다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나는 행복해 내 꿈을 만한 운이 없게 얘만 좋게 근데 내가 꿈을 꾸짖어 더욱 대권을 숨에다 신청지하고 싶어 신이 더욱 가슴 길지 않았는데 저게 멀리 날 기다리고 있는 이 때가 나를게 왜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내가 이렇게 세게 와가지고 이거 진짜 말을 하면 될까요? 말을 해? 오케이 살고 나면 모든 게 꿈처럼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대로 빡빡빡빡빡빡 좀 면정으로 내가 맺힐 때 빡빡빡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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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기 Solo 나랑 눈뚝 같은 마음을 널 보냈을까?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색해. 난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걸까? 이 하운가 자켓은 새 새 나 못 잃고 저렇게 사라지고 난 다시 걸어 봐라 이거. 어? 나 풀만 울래. 어? 어? 아하 와 아 자 여러분 모두 다 풀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댄스오토도 처음 연습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안무 중에 제일 힘든 안무가 시작해볼까? 제일 힘든 안무? 데뷔부터 한 번씩 쭉 가볼까? 오 미안하다 미안하다 큰 실수 할 뻔했네 형 비싱내는 시작부터 하자고? 어 아니지 아니지 아 헬레베이터 했잖아 아 맞다 맞다 형 가면 헬레베이터 죽어야 돼 야 나 기억났어 저번에 했던 거 헬레베이터랑 스쿨라이프랑 스쿨라이프랑 스쿨라이프 기억나? 아 아이비가 없나? 형 맞았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뭔 춤이야 몰라 왜 이렇게 팔 뻗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헬레베부터 한 번 해보자 가만히 나 왜 있어? 완성도 해야 되나? 우리 어떤 걸로 할 거야? 완곡이요? 에이 완곡은 아니지 그러면 그러면 그럼 뒤에 후렴하고 댄스 넘어가자 오케이 I'm gonna eliminate you 나를 지내며 약히 도망가는데 다시 도망가자 나 저렇지 어둠처럼 숨을 잃고 있어 내게 차 내 남주로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스윗 잘했네 몰라 아 좋잖아 Scott 장작작작작작작작작작 ciert 진작작작작작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쟤는 노래 잘 어울려요? 쟤는 노래야 쟤는 노래 쟤는 노래 쟤는 노래 쟤는 노래 잡져들 대회 밖의 마인 엘리베이터 I'm on the elevator I'm on the elevator I'm on the elevator I'm on the elevator 그것도 생각난다 다른 버전도 있잖아 이거 내가 이거 할 거야 언니가 우리 커졌을 거구나 주네 불량이란 거 댓글을 쉬어 보도록 엘리베이터 추억이죠 엘리베이터 나왔을 때 갓곡 인정 다음 노래 뭐 할까 다음 노래요? 한 번 생각할까 나도 댓글 볼래 노래 할렐베이터 있고 눈이 꼼꼼 되게 막 광고 뭐야 이렇게는 다 보이나? 응 인도 올려야지 뭐더라? 아 봐내? 오늘 춤으로 편집하고 가자고 2년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부러워 부러워 레츠고 나 나 정신해 시원하게 되고 싶어 부러워 부러워 바리 바리 이때 넌 지금 너에게 공연이 돼 정신이 시즌은 해 해보게 되잖아 어 앞서간다고 문득하는 건 아야 베이베이 저 멀리 오버 제이처처럼 조급할 필요 없어 마스페이스 비교 땀이 나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기질 따라 말해 그 감동에는 나 맘만 뽀뽀해라 아우 레츠고 형 형 나를 위해 후렴 한 번만 더 해주는 거 어떡해? 어 너 혼자 주는 거 어떡해? 아 나도 고장 벗겨졌어 잠깐만 이걸로 고정 좀 하자 형 여기 세게 고정 좀 줘 동그랗게 아예 안 떨어지게 해줘 장난치 우리 군현진이 막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쁘게? 응 어 근데 아니 주황 테이프로 붙이니까 되게 느낌있다 진짜? 이게 원래 패션인가 싶어서 원래 패션은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 우와 절대 안 떨어져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웃기잖아 아 이거 이거 좀 이거 춤에 집중 되실라? 돼 충분히 오케이 어 영국이도 해야맨들 하나 해줄까? 저요? 저 모자 안 쓰고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뭐야? 이거 패션이냐 이것도? 어 패션 하나씩 영국이 하나씩 내려오네 잠깐 오케이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되게 멋있다 센스있다 그 스테이 L.O.V 할 때 그 L L L 센스있다 센스있다 그럼 손이 형 한 번 더? 아냐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래 그 다음 노래 다른 거? 그래? 그럼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자 그래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곡의 춤 한 번 곡을 한 번 추천해주세요 저희 곡 꼭 한 번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단단아 같대 힙하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힙해? 역시 형 패션 센스가 당연하지 난데 내려왔네 갑분싸 오케이 갑분싸 그럼 일부러 안 힘든 거 일부러 많이 힘드니? 그렇게 써있는데 저희는 근데 여기까지가 반단아 같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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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뭔가 괜찮은데? 빼까 아니 빼지마 나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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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원래 여기 찬용이 있었는데 야 근데 갑분싸 어디 있어? 갑분싸? 여기 있다 나 갑분싸로 찾고 있어서 이따 눈싸 아 뭐 싸우지마 물 밖으로 찾기 나 빨래 그치 야 안 빨래 안 빨래 불안할 필요 없어 그런 이유 없어 빨간 불같은 전색은 멈춰 네 주변을 멈춰 서운 심한 척척 이 흐르는 우정의 시간은 솔직히 아깝잖아 Oh my god, 죄송합니다 눈이 완전 우울해 이상 컴퓨터 주름 챙겨 배로는 되나 너에게 짜증나게 하지마 yeah Like a blue diamond Oh my god, oh my god 땀막을 지나가 자기분이 긴장할지 필요 없잖아 yeah 음악을 지나가 공개는 게 무처럼 쉽지 않은 친구 baby 빨간 얼굴의 얼굴 표정 짓지 마요 I know you'r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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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좀 더 유학이 갑시다 왜 자꾸 말 한마디에 또다시 bad, bad, bad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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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번 멋있는 걸 가볼까? 그래 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두 볼라수로 올게 와 덤을! 근데 이게 처음부터 치는 거야? 처음부터 치는 거야? 처음부터 치는 거야? 어, 처음부터 치는 거야 좋아 어,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들이 잘 안 돼 이쁘다 그럼, 근데 나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고 어디로 들어가 고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다다다 너무 힘들어 재밌는데? 이제 그냥 숨쉬고 오늘 비니는 최악의 선택이었어 너무 더워 우리 태형이 잘 맞는다 그래도 원래 잘 설명인데 잘 맞으니까 우선 되지 않아? 나 좋은 댓글 하나 찾았어 책임져 이민호 가르쳐주기 책임져 이민호 가르친다고? 책임져 이민호 가르친다고? 책임져 가르친기란다 책임져 그거 책임질 수도 없어 나 책임지고 이민호 가르치는 줄 알았네 약간 기억나긴 한데 기억나? 약간 진짜 힘들었는데 아니면 영봉이가 또 커버 잘하잖아 그치 그치 영봉이 커버쇼 한번 갈까? 우리 뒤에서 따라하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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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봉이 커버할 거 영봉이 커버할 거 생각해 봐 하나 있는데 지금 준비해 왔는데 진짜 이거는 좀 되는데 물이 필요했어 한번 들어볼래요? 스테이 어떤 얘기지? 너도? 나 이거 이따 물 좀 뿌릴게 일단 뿌리진 말고 스테이 이 노래는 알 것 같긴 하고 들을게요 이거 저 저 POP SOUL 했을 때 MC였을 때 커버했는데요 잠시만요 노래가 로딩 뭐 의 슬픔 음 이 노래는 저기 엔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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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지금 너를 깨우고 여기 없지 마, 결반은 crazy 가슴이 뛰는데 널 b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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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오우, 예, 예, 예 와, 나 진짜 멋있다 나 굉장히 멋있어 창원 선배님의 스냅팅이 될 것 같아 아, 뭐해, 해줘! 몰라, 몰라 아, 몰라, 진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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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노래 할 수 있어 다른 노래 할 수 있어 이거랑 한번 찾아봐 내가 이 손 갈 것 같아 손 흔리고 우리 노래도 있는데 뭐였더라? 아, 맞다 영어로 춤에 나오나? 또 뭐야, 이번에? 이거 우리 선배님 노래 그 ㅈㄹ 내 기억이 덜 고네 네 노래 고양이 곡 해 개 게임 한번 가 응 да 다 이게 이걸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영광이 좋다 좋다! 와 진짜 맛있어 멋있다 멋있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 텐데 용복이 커버쇼 용복이 커버쇼 용복이의 커버쇼 야 너 앞으로 게임기업 하나 해라 커버? 용복이의 커버쇼로 커버쇼 그것도 나쁘지 않네 용복이가 우리 한번 알려주는 거 어때? 용복이가 우리 알려주는 거? 지금 보여줬던 거 말이야 그러면 처음 보여줬던 거 한번 알려줄게 진짜 쉬는 거 없잖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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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래? 아유 하자 하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쉬워 들어가서 맞아 손 내려? 어 맞아 나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뭐지? 숄더 롤 하고 원 땅땅 아 맞아 롤 하고 다음에 땅땅 땅땅 롤 하고 땅땅땅 땅 여기까지? 그래 저 처음은 처음은 오케이 근데 저 crosses 너 다리가 안 보여서 응 역시 다리가 안 보여 그래 넌 우리 잠깐 리모가 du 하고할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알아서 고맙게 됐다 붕 부 붕 부 붕 부 붕 붕 붕 붕 예 안 다 어 이거 탁인가요? 아 맞아 Wave 니 remembrance 여기는 그냥 치고 여기 이렇게 치면서 다리 둘 다 이렇게 올려 ào 보센니까 여기까지 해볼까? 이때 울리고 댄 vamp 오케이 여기 나중에 하자 오케이 road 혹시 카운터로 정리해 줄 수 있니? mike 노래로 할게 그냥 형 노래로? 그리고 그 노래 말고 친구야 아 노래로 유콘트러 가자 카운트 진짜 오랜만이야 처음에 하고 뿜뿜 이거 할 때 발 바로 있냐? 뿜뿜 그 두 번 뿜에 치고 치고 내가 생방송으로 안무를 배우게 될 줄 알았어 뿜뿜 아 나 진짜 못하는데 뿜뿜 맞아 뿜뿜 뿜뿜 맞아 맞아 네 웨이브 하고 치고 아 맞아 맞아 수고했다 박수기 더 두 곡 했어 노래 해볼까? 마킹 해볼까? 마킹만 느낌 느낌 잘 보여 이렇게 커버할 때 이렇게 커버할 때 오 나의 꿈이 너를 깨어낸 너의 꿈 네 꿈에 닿는 더 못하면 너의 꿈을 손을 쥐어줄 수 있어 파트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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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근데 노래의 느낌은 조금 알겠지? 너의 꿈을 손을 쥐어줄 수 있어 괜찮아 수소한 표정을 추울 줄은 알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내게 불을 질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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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처음에 봄봄하고 이거 원래 봄봄 옆에 나 옆으로 처음 해? 봄봄 봄봄 이제 기억났어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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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이거 올리고 그다음에 손 잡고 봄봄 약간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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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그냥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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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숨이 뜨는 날 이때 비 웨이브 하트 나 나 나 나 오케이 맞아 맞아 웨이브 하트 프리스 차, Let's go! 깔끔하네 성원 가? 그래 좋은 거 같아 다음은 다음은 왜, 이거 밖에 뭐라고 말하는지 미안, 이걸 어떻게 뭐라고 했는데 괜찮아 좋아, 좋아 그럼 용복이가 한번 열심히 바 shades 보여주고 오케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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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처음이어서 양해 부탁드려요 방금 가졌어요 진짜 워킹스파트 노래 진짜 좋다 이거 근데 가르치니까 너무 힘드네 힘이 빠져요 생각보다 빨리 빠지네요 재밌네 잠시만요 잠깐 물 마실게요 세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이 너네가 하는 거 다 좋아해 주시는 게 댓글보다 더 간단하게 보이네 뭐? 댓글보다 더 간단하게 보이면서 얘들아 긴팔 안 더워? 약간 더워 더울 줄 몰랐는데 더워요 네 생각보다 덥네요 저 이 후드 너무 좋아서 뭐 이제 뭐 야 영바가 너 NCT 영웅 아니야? 영웅? 잘 모르겠어 나 영웅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어 천러는 많이 잘 알고 또 뭐 있을까 이 노래 너무 호환 씨 팬씨 한번 갈까? 팬씨! 팬씨!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런 뭐 하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우리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뭐? 좋아 우리 노래로 챌린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 노래로 챌린지? 좋지 좋지 챌린지 그럼 우리 노래 중에 해장국으로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 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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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해? 선지 해장국으로 해? 아니면 어떤 해장국으로 해? 나는 뼈 해장국으로 해 뼈 해장국 뼈 해장국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갈비탕 이거 갈비탕? 난 순댓국이 좋더라고 순댓국 안 먹은 줄 그랬다 그러게 순댓국 싫을 거 같아 근데 약간 순댓국은 왜 시켜 먹기가 싫지? 순댓국? 순댓국은 순댓국은 그 식당의 분위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거? 클래식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순댓국 맛있지 자,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섭하죠 뭐가 섭하죠? 저도 이제 스테이가 저희 노래 중에 와우를 해달라고 와우를 해달라고 저희가 뭐 준비는 안 했는데 네 근데 뭐 스테이가 해달라면 뭐 해주죠 그렇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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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기억 좀 안무 나도 로딩 좀 로딩 됐어 어, 했어,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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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우리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음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마스터가 아니라 그냥 믹스 모니터,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지금 우리 한번 정해볼까? 무난하게 훅을 보여주는 거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면 정말 변화 그러면 우리 한번 훅을 보여드리자 그러자 그래, 그래 고르자고 네 내 기분은 Mysterious of you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텔레비스 와우 가벼이 트위라이 와우, 와우 확달라진 your vibe 가벼이 트위라이 와우, 와우, 와우 가고 싶어 your mind 가벼이 트위라이 와우, 와우 다가갈 수 있게 알고 싶어 너의 마음 뱅뱅 트위라이 음악 잘 씻어주 별을 위해 내 뜻도 달리 보여 예, 어, 피하지 않아 가벼이 서로 뱅뱅뱅 이거 너무 짧으니까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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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나 손이 있는 딱지 까줬어 음, 괜찮아 왜 그래 CELECOT 미성 저기 음, 너무 괜찮아 이 노래 생각보다 짧구나 이게 그러게 생각보다 짧아 네 생각보다 짧아용 그러면은 우리 스테이들이 보고 싶어 할 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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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저희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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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그저 그저 나 박서 봐 박서 나 좀 쉬는 나 복설회 체크 체크 원픽에 감자 벗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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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픽에 감자 복싱 들어오는 것들 다 잡아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않고 어 머리 아파 잠시만요 자 우리 1분 1분 만 숨을 돌리고 저 다음 노래 생각났어요 네 뭐요? 바로 QNST 쇼 가시죠 QNST 쇼? QNST 쇼 가시죠 QNST 쇼 가시죠 QNST 쇼 가시죠 QNST 쇼 가시죠 자 1인 5 고소합니다 안돼 안돼 한 번 읽어주세요 어 날아갔어 안돼 안돼 고소합니다 미안해요 그 뒤에 댓글이 없어졌어요 응 생각보다 많다 야 어린날개 형 어린날개 근데 그거 안무가 뭐야? 해겸아? QNST 쇼 가시죠 QNST 쇼 가시죠 QNST 쇼 가시죠 야 어린날개 해보자 어린날개 나 좀 뒤에 숨어있을게 어 누굴? 어 안무 모르겠지 QNST 쇼 가사 place 되지만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아 위에서까지만 이대로만 아직 어른 난 심피만 어려봐 어른이 되는 날 불가다 두려워 어른이 되는 날 뭔 광고에 타볼 손님 이제 밝히는 가로 아 몰라 그럼 이어서 퀘스션을 해보자 이런 김에 해외에 뭐지 원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해외에 뭐지 원해 라라라라라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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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주 원한 베랑가 너무나 하고 싶은지 몰라 너 하지 말래 하지 마 더 하고 싶어지니까 하지 말래 하지 마 더 가고 싶어지니까 내가 누구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군데 이런 걸 조금 꼼꼼해지는지 내가 어제 바보면서 대한 사진과 나의 전실에 선배 채널 쭉 누가 뒷자라 나도 몰라 나를 향한 패션 Oh Everything, every night 네 말도 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내 도전, 내 모습일까 따뜻한 빛이 물을 만나러 Hey tell me what you wan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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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tell me what you wan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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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down Can't you want to do what you want What you want, can't you want to do what you want What you want, can't do what you want Can't do what you want Can't do what you want Hey Inside my head, too many questions Just got me thinking what my questions Yeah, to be or ought to be What daddy, what daddy Yeah 이건 괜히 했어, 마지막 for th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힘든 줄 다 해놓고 그 마지막으로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parts of the office 걸 다쳤다고 자 그러면 자 그럼 ぇ화무속 성공을 해볼까요? heart's daddy heart's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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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의 박시 정신은 지저분해 난 혹한 개마량 누구와 배 저랬든지 상관하고 지저분해 이해 못해주는 이해시면 젊은해요 나를 향한 시선이 조든 안저든 답답하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심한 지금 감정 기복사인 날짜 친구와의 전쟁 중 어른들에게 입혀던 신수 제축 나의 사태 말투 해줘 이러면 안 된다 뭘 알아도 모두 반대가 돼 I want you to understand me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느 정도를 지쳐 말구치지마 누굴 바로 지쳐 누가 뜨거 지쳐 지쳐 말구치지마 다 카페이 다 카페이 다 카페이 다 카페이 다 카페이 이젠 잠도 편히 못 자겠어 이번에는 댐브를 해야 돼 뭐라고? We rolling, we rolling Should we talk and let's talk We growling, we growling 우리 변은 따뜻할 수 그래도 같이 난 답이 없는 문제처럼 내 화를 못 끌어 내 정신은 정상이야 별다른 확인하라도 다 참아줘 이제 한 번 보이는 시간에 내가 좀 자꾸내더라도 눈 한 번 더 감아줘 올 explosions 올해 말 Peg it up 올해 말 오늘의 다 지금 시작 예외 듣지마 고마워 되게 소울 있게 춘다 좋아 자 우리 그럼 춤춰볼까? 나도 물만실래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춤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 우리 방금 춤춰봤잖아 그치? 약간 소울이 갑자기 나왔다가 돌아왔어 자 댓글 댓글 우리 스타일이 어떻게 생겨 보이시스 보이시스 오늘 우리 그냥 춤을 그냥 계속 추자 한 시간 동안? 어 저 몇 분 됐어? 이거 혹시 V LIVE 제목 콘서트야? 아 맞아 콘서트 41분 됐어 자 콘서트도 말이야 멘트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멘트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곡 설명 같은 것도 좀 해줄래? 보이시스 보이시스란 곡은요 목소리들이에요 그래 그래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맞네 우리 인트로 우리가 하자 인트로 뭔데? 아 맞네 우리 그 보이스 진짜 우리 그거 뭐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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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처음부터 슬픔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래서 가면 돼 됐어 됐어 아아 오케이 막기 싫은 차가운 목소리 귀를 막아도 아무런 선언 없이 따가운 시술들이 내 앞을 갈아 맞춰 내려보시는 날 어둠에 가라고 괴롭히던 것들의 출처 벗어나려 외부지만 죽을 짓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 날 위한 척 내 꿈을 무시하는 목소리들이 내 상처받기 싫어서 두 길을 막고 내 길을 걸어 We're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돌아 나를 어지럽게 하네 날 괴롭히는 목소리에 또 다시 외친다 Step down in the voice We're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또 다시 외칠게 날은 바로 불러 보인다 We're going to break free from the voice in my mind 여기가의 멤버라 We're going to hear my voices We're going to hear my voices 깃속에 들려와 We're going to hear my voice 모든 게 답답해 그 깨짓 틀려온 깃소리에 깃막여 난 Stop it 밤새로 나를 빠져나는 소리들 신간 우리 그러면 댐 번 할까 그냥 댐 번 어깨 힘들지? 어깨 한 번 브릭지부터 하자 어 리허팟 The voice in my mind 그깨에 내 놀아 We're in my voices We're going to hear my voice 그 소리가 들려와 We're going to hear my voice 모든 게 답답해 그 깨짓 틀려온 길 소리에 깃막여 난 We're going to hear my voice No more No more No more 나를 바꿔노려 하지마 No voice No voice No voice 날 더 넋지없게 하지마 Yeah 자생활은 같이 입어 치워 다 입었대로 해 Yeah 좋지만 너도 아닌 건 날 따라 제발 입었대로 해 Yeah 나는 계속 제발 쉽게 생각하래 난 모두 신경 잡힐 거라 생각 Yeah Yeah 아 여러분들 신내봅시다 여러분 야 high hal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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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쉴까요? 잠깐 쉴까요? 2, 3, 승정, 가 3, 2, 3, 승정, 가 3, 2, 3, 승정, 가 3, 2, 3, 승정, 가 그래 한 번 끝으로 오자 그래 한 해 그래 한 해 어 집어 호텔을 잘 봐가주서만 또 시원한 대답은 좀 언제 난 매일 고민 좀 answer me 그럼 해당 좀 말해 시원한 대답 좀 호텔을 잘 봐가주서만 여기는 우리 좀 그리지 이 아래에서 누리를 데려 어떻게 내 걸 때쯤 날 싹 다 뒤집어 나 다 뒤집어 나 우중적인 시선 지워치 내 발걸 호텔을 잘 봐가주서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traveler 네 Everyone Okay 또 시원한 나빞 너 우리 스테이 보고 싶어서 가봐 봐 가봐요 가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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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희경했고 난 잊었어 거기도 이제 못 버텨 너무 쉽게 봐서 돌아오려가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팔 헤어져 차가워 차가워 왜 마이 얘 기억나요? 내가 해보면 기억나겠지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 잠시만 잠깐 잠깐 소주 그러면 이제 스테이도 따라해볼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어볼까 그럼 노력도 정해볼까? 챌린지 한번 근데 쉬운 거 진짜 스테이가 정말 따를 수 있는 챌린지를 마크야 좋은데? 그럼 신나가 half light tonight 우주로 가자 left of last for the night 이 사람 나라의 동창 기도 찾아나서지 않을 거야 둘꼬 무섭지 않아 어디던 방에 불교 고자는 나이는 벌써 지났다고 나를 믿는 게 있다면 없지 않고 빠샤 빠샤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와 도난 방향 방향 진도 따위네 맘이 가는 대로 그래 필요없네 내 발이 다 날들어 바로 great moment 그곳에서 the lucky national night 특히 변해 전소래 다 대식 점점 다 가오네 그 왕빛 다가오면 되자 참 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우드 소리가 타는 플랫 사념을 떠나갈 거야 right now 영연빛으려는 것 같다 어디든 아지트가 될 거야 우주로 가자 like a mess tonight P.A.S.E.M.O.S 별 차지 없어 널 보는 거 fly tonight 우주로 가자 like a mess tonight 자 간단한 판입니다 간단하네 간단한 거 한 번 괜찮았죠 스테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좋고 맞아 바람은 내 몸을 따뜻해 갈 거야 right now 헤이 헤이 어디든 가면 돼 여기 왜? 아 얼른 오박이야 앞뒤에서 오박인데? 말했어 헤이 헤이 따 따 따 따 아 조금 어렵다 좀 어려워 엇반뒤였어 힘이 안 돼 다 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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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안 돼 안 돼 안 멈에 안 멈에 여의도 못해 아 근데 간단한 어? 공작 다 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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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엔 다 세븐니 원 투 스트리 포 파이 스트리 원 다 멈에 헷갈려 원 투 스트리 원 뭐야 자 스테이 촬영해드릴게요 나도 헷갈려 나도 좀 알려줘봐 하나 둘 둘 이게 저기로 갈 거예요 저 갈 건데 아 갈까? 갈까? 이쪽이야 다시 갈까? 갈까? 반대로 갈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갈까? 반대로 아 반대로 갈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갈까? 갈까? 반대로 갈까? 오케이 해보자 좋은데? 두 번째 쿵 퐁 퐁 퐁 탭 페이 에이 탭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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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네 너무 고생하네 너무 고생하네 되게 힘들어 이거지? 몇 번에 이거? 이거 호일 오케이? 네 이거 정말 편하게 하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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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어 아니 여기야 스텝이 살짝 동기 힘들게 하는데 스테이 이거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왼, 오, 왼, 오, 왼 댓글 좀 볼까? 왼, 오, 왼, 오, 왼 오케이 스테이 왼, 오, 맞아 층간 소음 때문에 못 따라 하겠다고요? 스테이 그럴 때는 느낌이 좀 돼요 소리 안 들려요? 운동 시작하더니 아, 되게 뭔가 귀엽다 근데 이거 허벅지 터진다 해봐 허벅지 허벅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안 움직여? 발을 안 움직여 안 떼, 안 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앉으면 되잖아 아, 힘들어 다, 챌린지 끝 아, 끝 끝 아니, 진짜 챌린지 해도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네요 약간 아니, 힘 들어가니까 힘드네요 아니, 우리 노래 다 했어? 어, 다 했을 거야 진짜 다 했네 데뷔 때부터 한 바퀴 더 들고 끝낼까, 그럼? 아니, 한 바퀴 더 쏘면 큰일 나 항상 열심히 하라고, 현진 네, 형 항상 형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노래 다 했구나 다 했어, 야, 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진짜 난 그냥 막 팍 틀어버리려 했는데 아, 근데 아니야, 미로 가는 것보다 쉬워, 이게 그치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거 뭔데 진짜 그치 임상 헬리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린 네 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거 오늘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진짜 잘할 수 없어 여기 세트 물어보자 안 한 거 있다 부스터 부스터에 안무가 없잖아 부스터에 안무가 없잖아 부스터에 안무가 없는데 아니 우리 바람 안 했어 바람 바람 darn 바람 넌 × 밤 долго 약 이렇게까지 네가 지나가면 기회부리부터 몸이 풀리면서 더 빨라지는 쉽툼 오우우 넌 날 깜빡이 형 이미 죽그러여가 있어 오우우우 누구 보라 파티 예가 이곳을 잘 돼 출발할 준비 따 됐어 누구도 날 따라잡을 수 없어 마테 암만 보고는 달려 달라지는 나의 속도 맘 맞지 않아, 알아, 느려줬던네 I owe it, owe it, take it off 이 보다 빠른 하늘에 너의 파라져 지켜봐 눈뜬 바깥 사이에 Go, step, boom 그래, 바람 안 보여주자 1절 2절! 아, 좋아 봐야 난 만나는 걸 지시한 순간 가면 웃기고 밝힌 순간 쏟아가 내리는 빛이 느껴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아직 못 상대로 I just don't care 내 말아 왜 비 날려 그쪽이 날 가졌던 또 너를 벗어난 순간 쏟아가 내리는 빛이 느껴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아직 못 상대로 Just don't care, 널 벗어난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에 가봐 잊지 않아겠어 Now I know, 빛이 푸른 흔들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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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끝이 Hey, wiem가 오는 게ruck I am not knowingMmm norm in game 두려워 서지지만 노을 수 밖에 없어 Now I know It's over now 나와 이놈아 야! 형! 이거 기억나? 많이 불러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일까? 흘러지 않는 문제 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내 쪽 없는 수칙 내게 성립될만한 공식대로 배우기 전에 모든 파티 선택이 안 한 기회조차 거의 없었네 어딜 갈지도 모른지 따라 달리기만 해 옆에 거둘 눈치를 보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 아직 어려서 그렇단 이유 그 면에서 헤맬 것 같은 느낌은 혼란스러워 정신 속에 겹쳐다니다 계속 기웃기웃 혼란 속에 갇혀 나도 아직 날 잘 몰라서 너는 아닌 답이 없는 내게 또 내 몸으로 그댈 네 발 내 손을 잡아줘 네 앞에서 날 받아본다 거울 속에 빛을 난 위로 난 위로해 내 눈을 비춰진 난 위로 난 위로 너 어디서 찾아냐 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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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후에 이거 야 이거 진짜 퀸기 노래 얘 진짜 할 거 없어 개쿨 아 개쿨 할까? 변신가 탈퇴가 뭐야? 맘에 보낸 바지에서 Ruling 옛날 점수값은 굳어진 새 마영건대 아침부터 온수 대파 오늘 cabo 기분이 쫙 스스로하고 믿음 없는 나의 Love dream 좋은 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오늘 떴어버린 걸까 난 인동이 났지마다 우리枚rukt을 이뤄놔도 개쿨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매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난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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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돼 오늘 뭔가 달아나 이렇게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fly 섭소하지만 웃을 좋은 날 get cool get cool get cool 절로 모를 가네와 나나나나 I am you 기억나? 나 후렴다 나 후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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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서 Leave myself with you 내 편이 돼줄래? 말 맞추면서라 넌 닫고 내 꼬마사이 바사이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약속해줘 Leave myself with you Stay together You and I, you and I, you and them 다 너의 곁에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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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곁에 콘서트보다 많이 있어요 오일은 몇 곡 했는데 스탱을 정리해줄거야 이렇게 내가 몸을 불태워버렸어 잠깐 앉을게요 아 안되겠다 아 너무 힘들어 아 그냥 뭐 이렇게 IMU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 우리 마지막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 인사 우리 그때 엔딩 어떻게 했어? 내가 확인 한 번 올게 우리 남색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했지 시간 참 빠르다 느껴 왕자 시간 속에 추억들로 풍겨 넌 너너뛰기 전 하늘이 이렇게 막 건지 몰랐어 대학생 하는 사람 다 겨우 주면 알아서 엄마 보내게 다가와줘서 다 겨우는 빛이 나왕같은 맥주 안 되어있어 이모한테 새벽 배우자라는 댓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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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심히 하고 우리 그때 제목 뭐야? 댄스 뭐라 쳐야 되지? 뭐라 쳐야 그 영상 자료가 나오지 댄으로 시작할 거야 댄 어떤 거지? 잠깐만 우리 댄스? 뭐야 우리 제목 뭐였을까?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 2년 전에 했던 곡 그냥 댄스 라인으로 치면 나오나? 나우네 댄스 라인의 댄스 타임 댄스 댄스 댄크 왜 자꾸 모르는 거야 아까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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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기 같다 우리 마지막 멘트만 보자 어떻게 끝내는지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왜 뭐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생긴다면? 그리고 저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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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원래 그리고 또 다음 브이라이브는 쓰리라차 형들이 쓰리라차 형들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로 바로 딱 그 소리 하면 내일 쓰리라차 갈수록 바로 이전의 브이라이브는 쓰리라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마무리 댓글에 미래에서 컴퓨터로 너희를 보고 있어 미래에서 컴퓨터로 너희를 보고 있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나 여기 일어나서 우리 잠시만요 순서가 내가 내가 아 린이 형이 먼저 하고 들어갔나였나? 그 다음에 네가 내가 얘기했을 거야 이 기회가 오케이 뭐 생긴다면 뭐 뭐 찾아봐주세요 뭐 그래 그래 아 근데 마지막 멘트 못 들을까? 응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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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기회가 오게 되면 찾아봐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나 눈물 나 왜? 하나 둘 셋 나냐 그거? 응 근데 뭔가 야 우리 락 안 했대 괜찮아 락? 락어는 스테이크 속에 있어야 다음에 나 약간 여기서 쭈뼛쭈뼛 써있어 와 나 야 나 어떻게 서 있어? 이러고 서 있어? 나 이렇게 서 있던 것 같긴가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분명 이렇게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게 되면 리허설 해보자 5, 6, 카메라 롤 액션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찾아와주세요 뭐 이전에 쓰리라처럼 V LIVE 했죠? 다음 V LIVE는 또 또 다음 재밌을 거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지도를 해볼게 자 자 자 자 본방으로 갈게요 네 카메라 카메라 롤 뮤직 뮤직으로 또 그래 이대로 말하자 부분 필요하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오그라하니까 부분 오케이 액션 자 그럼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아 네 또 기회가 오게 되면 또 찾아봐주세요 네 아 이전에도 쓰리라처럼 형들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V LIVE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 한 2년 뒤에 또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2년 뒤 미래에서 봐요 네 2년 뒤 미래에서 보시고 그럼 이제 인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미래에서 봐요 안녕 아직 안 끝났어 마무리 무대인가 마무리 무대인가 앵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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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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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 아이야 저 위로 할래 워어 아워와 아이야 저 높이 할래 워어 아워와 uh Oh 아이야 저 위로 할래 워어 아이야 저 높이 할래 청와라 소빵 Kafka 몇 번이 없어 청와라 소방 generally 수정 청와라 서 이상한 청와라 벗어 벗어 버리어 못 깨어 하락도 두개 다 사라 아마 어떡해 다 사라 나만 나란 날아가 한적 다 귀가 바치라가 세게 밟아 magically 날아 모든 걸 보면 위 Oh Yeah Oh Shake it Oh Oh 힘쓰지않을 건지 더욱더 해 뛰어든 건 다니까 Okay We're going higher Russo is okay 뱀뱅지 매우 동행될 공제 워워워워 저 위에 갈래 워워워워 저 놈이 달래 워워워워 저 위에 갈래 워워워워 저 놈이 달래 워워워워 저 놈이 달래 워워워워 워워워